여러분 안녕하세요. 실전 부동산 고고 시작합니다. 부동산 투자를 할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 아무래도 미래의 가치가 있을지 또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 줄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하락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부동산 시장 조정을 받을 때는 더욱더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고 또 이에 더해서 앞으로 상승하는 시기가 올 때를 미리 대비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고고와 함께 하시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출발합니다. 1부 함께 할 분입니다. 2분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사이다를 마신 것처럼 속이 아주 시원합니다. 냉철하고 때로는 유쾌하게 부동산 시장 분석해 주시는 분이죠. 유엔에 싸우징 유재성 대표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유재성 대표께 궁금한 점이나 고민 털어놓으시면 언제든지 속 시원하게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소통하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전화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서울전화 02077-6357번 전화 접수 후 저희와 소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표님, 항상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조언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4월도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것 같은데 앞으로 시장 어떻게 흘러간다고 보십니까? 네, 시장 전망하기 전에 사이다 굉장히 마음에 든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사이다 한번 마셔볼 수 있을까요? 그러겠습니다. 결국은 시장이 어떻게 갈 거냐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4월 지금 들어가면서 다들 조금 어려워질 거다. 또 아니면 또 5월, 지금 4월 말이면 공시가격이 확정 발표된 게 나오잖아요. 지금까지는 예전 가격이었고. 그렇게 되면 이제는 매물이 쏟아질 거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지금 매도인들 입장에서 본다면 거꾸로 보면 불확실성이 지금 해소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은 좀 버티기 쪽으로 좀 더 가지 않느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구체적인 것들을 볼 텐데요. 결국 이런 거죠. 제가. 조정기 이후에 상승장을 준비하라. 제가 이렇게 오늘 제목을 잡아봤는데 사실 조정기 구간에 그 조정하는 것만 특히 미세 조정인 경우에는 더 그렇겠죠. 거기에서 주간변동률, 월간변동률 하면서 계속 이쪽만 보다 보면 이것이 끝나고 나서 나중에 상승장이 왔을 때 조정기 너머에 상승장이 왔을 때 어디가 또 상승장이 올 거냐 이런 부분들도 볼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조정기 이후에 상승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콕콕콕콕 찍어서 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가장 관심사가 이제 5월 지금 들어가면서 결국 공시가격 나오면 매물 쏟아진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왔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유 쪽으로 매도인들은 상당 부분 가닥을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어떤 기본적인 게 지금 서울 아파트값 같은 경우에 지금 아까 잠깐 오프닝에도 잠깐 나왔지만 하락세는 좀 있지만 결국 폭이 중요한 거죠. 낙폭 자체는 6주 때 조금씩 조금씩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제 바닥 통과한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들도 지금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 DMC 파크뷰자이 같은 게 되겠는데요. 사실 3월부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약 8억 대 정도의 매물들이 한 10여 개 정도가 이렇게 막 소진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뭐 다 소진이 되고 나니까 9억 선으로 다시 올라섰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3월부터 이제 집값 상승세가 좀 포착이 되고 있고 실제적으로도 약 0.01% 정도는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뭐 중구라든지 종로라든지 영등포라든지 마포 이런 쪽들은 보합 쪽으로 좀 전환을 했다. 그래서 지금 뭐 부동산 포털 쪽에서 제가 조사한 거를 한번 봤더니 25개 자치구 중에서 12개 자치구가 보합이거나 상승 쪽으로 돌아섰다. 이런 지금 결과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뭐 공시가격에 대한 또 아니면 이제 공시가격 이제 확정이 되고 나면 지금 6월쯤에 이제 보유세 뭐 재산세라든지 종부세 부분들이 이제 다 이제 지나고 나면 이런 것들에 대한 사실 불확실성이라고 하죠. 부동산은 늘 걱정될 때가 언제냐면 불확실성이 높을 때 그렇거든요. 자 그런데 이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낙폭도 줄고 뭐 일부 뭐 강남 3구라든지 뭐 용산이나 이런 쪽들은 오히려 신고가도 나오고 있는데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런 요인들도 많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한국은행에서 18일 날이었죠. 기준금리 동결한 게 가장 큰 이슈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 뭐 기준금리 동결한 게 왜 그러냐면 주택담보대출 주담대죠. 주담대 금리 인하 쪽으로 좀 방향을 지금 잡고 있는데 사실 이 인상불안감이라는 게 우리가 조금만 돌이켜보면 작년 11월하고 12월쯤만 해도요. 가장 걱정이 뭐였냐면 계속 국토교통부 쪽에서는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하면 한국은행 쪽에서 계속 기준금리를 올려서 주택담보대출을 계속 올려야 된다라는 이런 기조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은행들도 계속 금리를 올려왔었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번에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이 분위기들이 지금 한국은행 쪽에서 하향 쪽으로 좀 분위기를 잡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걸 좀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 결국 미연준 쪽에서 비둘기 갑자기 세 가지 나왔었는데 결국 비둘기파라는 거는 통화 완화 쪽이죠. 조금 더 통화를 좀 더 많이 풀어서 시중에 돈을 많이 풀어서 경기를 좀 부양시켜야 된다. 이런 쪽이 비둘기파고 매파 쪽은 통화 긴축을 해가지고 돈을 좀 이렇게 많이 풀면 안 된다. 이러면서 또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는 이런 쪽인데 지금 미연준 쪽에서도 어쨌든 간에 비둘기파 쪽이 많은 힘을 얻으면서 통화 완화기죠. 그러니까 경기 부양 쪽으로 분위기가 많이 갔다라는 거죠. 여기에 따라서 우리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18일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는데 지금 많은 분석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그렇다면 지금 금리 인상 정책에 대해서 정부가 중단을 선언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 지금 계속 금리 때문에 불안정했었는데 금리 인상 정책을 중단한다고 하면 부동산 시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일일 수밖에 없겠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낮아지면 그래도 계속 보유를 하고 있는 데 있어서 좀 유리하게 되는 거죠. 보유세가 조금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자 부분이 상당히 또 감해지기 때문에 결국 한은 한국은행 쪽에서 금리 인하 쪽에 깜빡이를 켰다. 이렇게 보여진다라는 거죠. 금리 인하 하락 쪽에 채권 시장에서는 배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쪽에 무게감을 싣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금융채 5년물 금리가 1.96%까지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것보다는 우리는 또 부동산 쪽이니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금리 지금 흐름을 좀 짚어드리면요. 지금 4대은행에서 호랍형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건 뭐냐면 처음에는 고정금리로 가다가 나중에 변동금리로 가는 이런 상품을 보고 혼합형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 취급 구간을 봤더니요. 지금 3.0%에서 3.5% 미만 그러니까 3%대 초반이 되겠죠. 18년 3월쯤에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3%대 초반이 59.7%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올 3월에 들어가지고는 87.8%까지 늘어났다는 거죠. 신한은행 쪽에서도 지금 50%대에서 96%까지 늘어났다는 거죠. 하나은행하고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30%대였는데 이것이 91%, 98%까지 올랐었다는 거죠. 지금 4개은행을 본다면 3.5% 미만 그러니까 3%대 초구간이 무려 그렇죠. 거의 다 90% 이상. 100개 대출을 한다 그러면 9개 정도 90개 정도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주택담보도 대출 금리를 본다면 대부분이 지금 3.5%에서 5% 이 구간 사이였었는데 이때가 작년 3월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 2.83% 결국 2%대 금리까지 지금 나타나게 됐다. 이런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18년 3월 같은 경우에는 이때요. 기준금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5%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동결을 해도 1.75%. 오히려 기준금리는 더 높은데 실제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이때보다 훨씬 더 낮아졌다라는 거. 결국 시중은행들이 앞으로 금리는 계속 낮아질 거라는 쪽에 무게감을 싣고 그것을 실제 실행을 하고 있다. 이런 쪽으로 좀 초점을 맞춰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부동산 펀드 쪽으로 돈이 많이 몰리고 있는데 자, 금리 낮죠. 증시 불안정하죠. 자, 이 길밖에 없다. 이 길이 뭘까요? 바로 부동산 쪽이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 펀드 쪽이 국내 쪽을 보면 지금 38조 정도가 되는데 3년간 78%가 늘어났습니다. 자, 해외 부동산 펀드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늘었는데요. 지금 국내 펀드보다 더 많습니다. 42조 정도 되는데 3년간 무려 333%. 1년에 100% 이상이 계속 늘어났다라는 거죠. 결국 국내든 해외든 계속 부동산 쪽으로 유동자금들이 몰리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결국 조정기 후에 우상향 투자처를 찾는 게 우리에겐 답이겠죠. 자, 급락설 이런 부분들은 최고점하고 단순 비교해서 지금 뭐 통계 착시 현상 때문에 무조건 무조건 이거 좀 어렵다라는 거죠. 자, 재건축 규제 지금 계속 강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공급 가뭄 초래하면 결국 장기적으로는 폭등 가능성도 있겠다. 결국 조정기 이후에 상승장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구체적인 것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3대도심 7광역중심 12지역 중심. 자, 한양도성 강남 여의도 영등포 용산 청량리 왕십리 창동 상계 상암 수색 마곡 가산대림 잠실 12지역 중심이죠. 동대문 성수, 망우, 미아, 연신대 불광, 신촌, 마포, 공덕, 목동, 봉천, 사당, 이수, 수선, 문정, 천옥, 길동. 결국 3도심, 7대 광역중심, 12지역 중심 이런 것들이 나중에 조정기 이후에는 상승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의 시장 상황 분석 들어봤고요. 직접 분석에 나서볼까요? 첫 번째 정보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서울시 중구 오장동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위치는 2호선, 5호선 환승역인 을지로 4가역 도구 5분 거리고요. 2020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15층 건물 내 11층 정보로 방 1개, 거실, 주방, 욕실 구조입니다. 매매금액 1억 8,350만 원, 전세시 보증금 1억 7천만 원에 실투자금 약 1,350만 원이고요. 월세시 보증금 1천만 원, 월 65만 원. 대출 예상 금액 7,350만 원 감안하면 실투자금 1억 원 전망되고 있습니다. 유재성 대표가 항상 강조하는 서울 중에서도 중심권 투자처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대표님, 이야기 바로 들어봐야겠죠. 네, 우리 앵커님 거의 학습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늘 중심권 말씀드리잖아요. 아까도 3도심, 7대 광역중심, 12지역 중심. 결국 중심권 안쪽이 안정적이면서도 조정기후를 끝나고 나면 우상행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겠죠. 결국은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 종로나 중구 쪽에 도심권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강남 쪽이나 여의도 영등포 이런 쪽이 되겠는데 중심권 안에서도 보면 우리가 가장 위에 있는 게 종로, 을지로, 퇴계로. 결국 중심권 안에서도 을지로 같은 지역들은 더 가운데 있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좀 추천을 드리겠는데요. 자, 2호선, 5호선 더블역세권이죠. 을지로 사가역에서 도보 5분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 중심권 안에 초역세권이 되겠죠. 또 2호선, 4호선, 5호선에서는 동대문역산문화공원역에서도 도보 4분이니까 결국 더블역세권에서 도보 5분, 트리플역세권에서 도보 4분. 뭐 정말 역세권 안에서 4분, 5분 거리니까 초초역세권이 되겠죠. 자, 여기에다가 중심 업무지구 안에 또 노른 자기가 있습니다. 바로 세훈상가 정비구역이 되겠는데요. 세훈상가 정비구역 같은 경우에는 중심지 안에 상업지역이 무려 13만 3천평이 되겠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것이 나중에 다 개발되고 나면 또 도시세생이 일어나고 나면 그 미래가치는 정말 파워풀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더더구나 종로, 중구, 용산 같은 이런 도심들은 지금 현재 콤팩트시티라고 해서 이걸 이제 고밀도 개발이라고 하는데요. 이제는 상업지역들 안에 주거비율을 90%까지 올려서 이쪽으로 주거를 계속 늘린다고 하는 게 결국 1인 가구, 2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중심권 안에서도 상업지역들 안에서도 정말 번화한 곳들을 좋아한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중심지에 있는 우리가 1인 가구 주거처들을 잘 봐야 된다는 그 투자 가치를 보고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자, 지금 서울역하고 시청 이쪽으로 GTX A노선하고 지금 B노선이 들어오죠. 지금 이쪽 동대문 청량리 쪽으로 해서 GTX B노선하고 C노선이 들어오죠. 자, 결국 이쪽 시내 쪽은 GTX A노선, B노선, C노선이 다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을지로, 사가역, 2호선, 5호선, W역사권에서 제가 도보 5분 거리에 있다고 말씀드렸고 동대문 역사 문화공원역, 뭐 동대문 쪽의 핵심이죠. 여기에서 트리플 역사권, 2호선, 4호선, 5호선이 서는 이쪽에서 바로 도보 4분 거리. 가장 가운데에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세운 상가 정비구역 13만 3천평짜리 어마어마한 개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4구역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조합원 분양 시작해서 지금 이미 많은 진행이 된 호텔이라든지 빌딩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겠죠. 을지로, 사가역에서 나오면 지금 쌍둥이 빌딩이 올라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트윈타워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SK텔레콤 제2사옥으로 쓰면서 대우건설 본사가 지금 6월달에 이주해져요. 이미 준공이 다 됐습니다. 6-3-4구역 같은 경우는 26층짜리 아파트가 지금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거든요. 세운 상가가 완전히 황골탈퇴, 완전히 천지개벽했을 때 그 수혜를 모두 볼 수 있는 정말 황금입지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져오신 곳, 이 한마디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도심투자처라고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요. 중국 오장동, 서울의 한 가운데인 만큼 대규모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대표님, 건물 이야기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겠습니다. 그 깔끔한 도심투자처 안에 이렇게 멋지게 271세대로 올라가는데요. 사실 도시형생활주택들이 이렇게 200세대 넘어가는 게 잘 없거든요. 보통 몇십 세대 정도 되는데 더더구나 이런 종로나 중구 안에는 지금까지 새 건물들이 별로 공급된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분들도 정말 새 집에 살고 싶다. 이런 갈망들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일단 들어가 보면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 그렇죠. 이렇게 넓은 공간들이 나오는데 세탁기, 냉장고 다 풀옵션으로 되어 있죠. 너무너무 정말 몸만 들어가서 살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 침실까지 아주 좋은 공간들이 있어서 지금 종로나 중구 쪽에 살고 계신 분들도 이런 새 집, 새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것들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도심 한가운데라는 메리트도 있는데 예상치 못했던 대규모 생활주택이라는 큰 희석성에도 가치를 둘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대표님, 가격이 조금 걱정되긴 하는데 바로 분석 부탁드릴게요. 그러겠습니다. 지금 도심 안에 그것도 떡불역세권, 트리플역세권 이러면서 상업지역이니까 굉장히 이쪽도 2억 대 2억 3천, 지금 이렇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비싼데. 여기는 1억 8,350만 원이니까 부가세도 안 들어가 있죠, 사실은. 왜냐하면 도시형 생활주택이니까 그렇습니다. 1억 8,350만 원은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높겠고 이쪽이 1억 7천까지 전세 당연히 높게 형성되어 있으니까 정말 중구 을지로 한복판에 1,350만 원이라는 소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고 월세인 경우에도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65만 원까지 높게 기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유재성 대표와 함께 중구 오장동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 정보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보시죠. 부동산계 유 반장, 유재성 대표와 함께하는 시간 너무 짧아서 아쉬우시죠? 무료 세미나 준비돼 있습니다. 화면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두 가지 세미나 통해서 유재성 대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세미나 주제는 돈 되는 서울 초역세권 투자 전략이고요.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된다고 합니다. 서울 중심권 소액 투자 특강이라는 주제도 들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열리니까요. 두 세미나 모두 선착순 20명 참여 가능합니다. 02-2077-6357번 전화 꼭 하시고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부 너무 알찬 시간으로 만들어주신 유재성 대표는 아쉽지만 여기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부 출발했습니다 함께할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두 분 모셨습니다 제2원 부동산 투자연구소 이지원 이사 그리고 탑시크릿 부동산 투자연구소 전형준 이사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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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부에서도요 전화로 계속 저희와 소통해 주시죠 서울전화 02077-6357번 계속해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이지원 이사와 함께할게요